안녕하세요. 매일신문 정채연입니다. 내일 전국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5도에서 24도, 낮 최고기온 27도에서 35도로 당분간 낮기온이 30도 이상 되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오르면서 덥겠는데요. 기온이 부쩍 오르는 만큼 온열 질환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야외활동과 외출을 줄이셔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m, 남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안쪽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에서 1m, 남해 0.5에서 2.5m 되겠습니다. 동해 남부 해상은 바다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상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 전국이 좋음에서 보통 수준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